칸 사 갑시 정변 사 사 한성 우정 우 욱 욱 차관 차관 빌릴래 왜 차관 차관 빌릴래 왜 차관 도입 실패 차관 도입 실패 욱 욱 욱 우정 다 깨줘 예 우리 우정 다 깨줘 예 욱 욱 욱 우정 다 깨줘예, 옥, 내, 옥균, 옥균, 영효, 영효, 영식, 영식, 옥균, 영효, 영식, 일본공사, 일본공사, 갑신정변, 갑신정변, 발사, 갑신정변, 김옥균, 차관 도입 실패, 차관, 차관 빌릴래, 왜, 차관 도입 실패, 일본공사위 군사지원 약속받음, 다 깨줘예, 다 깨줘예, 우리 우정 다 깨줘예, 갑신정변 일으킴, 김옥균, 박영효, 홍영식, 김옥균, 박영효, 홍영식, 한성 우정국, 한성 우정국, 우정 다 깨줘예, 청, 청, 청이 진압, 청이 진압, 일본, 일본, 일본 도망, 일본 도망, 기분 나쁜데,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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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이 진압, 일본 도망, 기분 나쁜데, 히트, 조약 체결, 히트, H, I, T, 히트, H, 한성 조약, 히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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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의 병사 다 철수해. 병사 다 철수해. 우리도 철수할게. 우리도 철수할게. 동일 파병권 오케이? 동일 파병권 오케이? 오케이. 청 철수. 일본도 철수. 텐진 텐진 텐텐텐진 조약. 청일 양군 철수. 조선의 동일 파병권. 청일 양군 철수. 조선의 동일 파병권. 텐진 텐진 철철철수. 갑신 정변 힙 조약 체결. 정변 힙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